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무바늘 눈썹 눈신 시술 그걸로 받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한쪽만 할 거예요 한쪽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마저 한쪽으로 할 겁니다 이 영상도 있는데 전 한쪽만 받았어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분 중입니다 눈썹 시술하러 오 오 어디로 가 일로 가 시술하러 왔어 눈썹 시술하러 갑니다 네 다음에 됩니다 그때는 막 웃는 영상이 있는데 그냥 막 보면서 깨르르 깨르르 그냥 너무 웃겨서 지금 이제 쌍을 맞춰 오니까 눈썹을 귀신하고 며칠째 지금 한 4일 정도 됐네요 갑자기 어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생선이 쭉 빠지면 좀 잘하는 보증인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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